교회에 오면 먼저 현장 명부 작성을 통해 출석 체크 꼭 해주세요 예배 시작 전에는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해주세요 예배 중 핸드폰은 NO! 목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주세요 예배 시간에는 친구와 이야기 금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 모두 2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예배를 은혜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청소년과 예배 이렇게 우리 함께 실천해보아요 감사합니다 흡수 치명이 그들은 엔iu 그들은 엔요 그들은 이라는 작성에 닿습니다 그들은 육수